그러면 가 용액의 부피가 얼만데? 이거거든. 여기다가 10ml 이 얘기만 안 하면 돼요. 진짜 환장한다. 이거 알겠죠? 우리는 여기다 10ml요. 여기 20ml요. 우리는 그런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? 아메바라고 한다고. 단세포 생각을 안 해. 왜? 이건 넣어준 양이라니까요. 처음에 20ml가 있었잖아요. 20에 10 넣었으니까 얼마야? 중화하는 문제는 무조건 혼합용의 부피가 혼합 전 합이거든. 20ml 심으면 얼마로 계산하는 거지? 30. 따라서 여기는 부피가 30인 거야.